여러분의 소중한 기타를 위해 태어난 사용이 간편한 신개념 픽카드 프리피킹을 소개합니다. 프리피킹은 필요할 때만 사운드홀에 끼워서 사용하는 픽카드입니다. 사용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상판 스크래치를 방지할 뿐 아니라 기존의 픽카드까지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새 기타를 시연하거나 피크를 이용해서 과격하게 스트로크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피크로 연주할 때 생기는 스크래치는 싫지만 픽카드를 붙이는 것도 싫은 분들에게는 필수품이 될 거고요. 픽카드에 생기는 스크래치조차도 싫다 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제품이 되겠네요. 프리피킹은 클래식 기타나 미니기타, 백패커 같은 여행용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레드넛 바디라도, OM 바디라도, GA 바디라도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의 피니쉬에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바디와 픽카드에 잘 밀착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과격하게 연주하시더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소중한 기타에 상처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프리피킹과 함께 자유롭게 연주하세요. 강렛